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임 레드데드 리뎀션 2 원작 전작의 과거를 나타내는 작품이라 보면 되는데 지금 갓갓갓갓 게임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서부의 gta 이라고 여느 게임처럼 락스타를 대표할 수 있는 소셜클럽이라는 항목도 있고 한번 참가를 눌러볼까요 아 괜찮으니까 일단 뒤로 가고 자 레드 리뎀션 2 그러면 지금 새 게임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형들이 너무 좋아서 1899년 무법자와 총재배 시대는 저물고 미국은 법의 수아를 놓이고 있었다 저희 야생의 서부마저도 인간의 손에는 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갱단이 나만 떠돌아지면 그들은 상냥당하고 또 파괴되었다 다시 한번 탈락하고 있어요 제 작품은 레드 리뎀션 2 다시 한번 탈락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탈락하고 있어요 어디 약간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겠지요? 저 시대는 충리로 택백을 못받았을까요? 그냥 롱패딩 하나 하면 끝나는데 너무 평소에 직접 private 롱패딩에서 롱패딩 예 seat 마소가 먼저가서 탈출을 했는데 오래된 광산 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저쪽으로 이동하네요 챕터 1, 콜타 여기로 들어 여기 가져다 와 진짜 참 추워 보인다 그냥 보기만 해도 추워요 무상자도 있구요 전기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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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Davy 전기세가 더 이상 필요한지 소금 네, 일단은 이들 BUT님이 계시지 않고, 자신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적은 정철비를 끝내고, 종가 마이카를 찾으러 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잠옷을 의무가 있어서, 그냥 사지 ett 내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정철비를 찾으러 나가시군요 미디어웨죠, 오올리, 한 번만 우리 이제 흔한 몇일 동안은 되네 저는 데이비, 제니, 쇼언, 맥, 저희도 괜찮은데,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좀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대산불을 타내요, 덫에, 이 불에서 아마 레드데드 리뎀션 원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지구는 지금 아무도 아무도 따라서, 이 불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 동안에, 이 불에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이 불에서 지났을 때, 이 불에서 우리는, 여기가, 이 불에서 신선한 피어선, 신선한 이 불에서, 이 불에서 이 불에서, 이 불에서 이 불에서, 이 불에서 모든 여러분이 아직도 끝까지 아직도 끝까지 아직도 끝까지 우리의 일을 하고 아직도 끝까지 아직도 끝까지 모두 이리 부터가 부터의 하늘 당연히. 아니. 내가 왜 물어볼까? 뭐 진짜 가고 있었지? 너희들한테. 그가 일어났어. 고마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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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트.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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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펫 이렇게 날 연골을 차네요 바로 안다 키 조작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한 마디 이 사람은 더 잘 지워집니다 이 사람은 더 잘 지워집니다 이 사람은 더 잘 지워집니다 평화와 함께 생각합니다 한 몇 년 더 다음과학 앞에서 다른 나라가 너희는 더 잘 지워집니다 당신은 그 시각의 사람은 당신이 제일 좋은 사람 지금 지금 스태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고싶엄이 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돈은? 말하자마자, 그 돈은 다 먹었을 때까지 다 먹었을 때까지 다 먹었을 때 잡았을 때? 그곳은 다 먹었을 때까지 다 먹었을 때까지 다 먹었을 때까지 다 먹었을 때까지는 다만 이곳은 괜찮을 때까지는 근데 우리 당연히 다시 돌아가고 있음으로도 자기를 얻었을 때까지만 네, 제가 봅시다 뭔가 옆에서 공격을 보았을 보고 3.3 10.3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요? Micah. Micah!! 손님! 넌 뭐하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 found a little homestead down that-a-way 오케이, anyone home? sure, place is blazing with light and noise sounded like a party let's go see follow me how's Davey doing? he didn't make it, nor did little Jenny that's too bad, Davey was a real fighter both of them calendar boys is, or was yeah and Mac, Sean, we don't know quite a business I'm glad you're all right, Micah always ask him if he's seen John hey, have you seen John, Micah? get him a little bit of anything storm came in yeah, Lucille he'll be fine things always turn out right for that boy I hope Mac and Sean are still out there somewhere too move up, Arthur I'll cover the rear you sure about this, Micah? Mr. Morgan I never thought I would be so pleased to see your face been kind of lonely out here where's everyone else? old mining camp, back up the hill huddled around a fire waiting for daddy to put food on the table said it before, we got a few less now, so you should be happy that ain't fair, Arthur I earn my share you think it's unreasonable to expect others to do the same? so, this house you speak to the people there already? no light okay let's keep it down now, gentlemen it's just up ahead easy easy okay let's head down there okay let's head down there here we go 빨리 넣읍시다, 그렇지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면 좌우냐겠죠.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오, 어, 어, 어? 뭐, 친구! 뭐하니?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이 조금씩 소원을 잃고 슬픔 아, 친구들! 우리 못 도와주자! 우리 같이 도와주자! 우리 같이 도와주자! 아름다운от... 아름다운이 있습니다. 우린 이ду는 신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 아름다운게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면이 있습니다. 시원한 사이.. 그냥 gard은 잔치에 놓으세요. 아름다운이 있어야 해요. 아름다운이 있어야 되죠, 형의 사랑입니다. 나, 프랑스... 나, 프랑스...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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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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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으니? 아냐 파메 저거 자식 아 저런 애들 못 치면 이긴다고 슬프합시다 슬프합에서 내용을 누르면 아이템이 많으세요 광범위한 레이더 표식은 수색해야 될 곳을 의미하구요 아 이런식으로 채소통조림이나 이런건데 가져갈 수 있어요 가방을 열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체력이 없으니까 이걸 열어주면은 이렇게 좋아 하나 이거 또 가져가지고 사다리 또 있네요 L3 버튼 누르면 허리를 피네요 어... 시치 맵에 X자 표시가 나오는게 시치인데 일단 헛간을 조사하라고 하네요 아... 이걸 누르면은... 아래키를 살짝 누르네 이제 어떤 걸 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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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말툼으로 데려가십시오 이 시대는 말이 버튼이었겠지? 미카люд What the hell do you think you're doing? I found it a Trump. Wild thing ain't ya? Leave her alone. I wasn't doin' nothin', she's one o'im someblown No, she ain't. Look at her. SAFICE What you fool, Michael! Look at that Miss, does it here, it is gonna be okay. We mean you no harm. Miss! Miss! Come on. It'll be okay. We need to get out of here and quick. Come on now. Are you okay, Miss? I... three days ago... ...and my husband... Miss, you are safe now. You can't stay here. You come with us. Of course. Miss, it's okay. We're bad men. We ain't them. It's okay. Get on. We'll keep you safe until you figure out what you want to do. What's your name, Miss? Miss. Miss. A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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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ie Adler. Sadie Adler. Mrs. Adler. He... He... He was my husband. He... He was my husband. Hey, everybody. Dutch is back. How'd you get on? Uh... Micah found a homestead, but he weren't the first. Colm O'Driscoll and his scum. They beat us to it. Oh, no. We found some of them there. There is more about, apparently, scouting the train. Thank you. That's the last thing we need right now, Dutch. Well, it is what it is. But we found some supplies, some blankets, a little bit of food. And this poor soul, Mrs. Adler... Miss Tilly, Miss Karen, would you warm her up? Give her a drink or something? And Mrs. Adler, it's gonna be okay. You're safe now. They turned her into a widow. Animals. I need some rest. I haven't slept in three days. You're over here. Miss O'Shea, I'll show you the way. Mr. Morgan, we put you in a room over here. Thank you, Miss Crimson. Mr. Bell, you're with the fellas over there. What? How come Arthur gets a room and I get a bunk bed next to Bill Williamson and a bunch of darkies? Get yourself to bed. Let's go. Miss Doctor Cato. Miss 누가 dates to Bill Williamson and Thomas? Who…. Miss Doctor Cato, who is a man who has a meal of his 7th grade. Morris willぬ her food to the people that are living in the room. But she has to be a gym and never be a gym. He's like, how do we, if we are waiting for 3 days to find himself? He's鮮定. He's like, how is he? He's like, how happens? He's like, how much money is he? He's like, how is he? He's like, how much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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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e's lik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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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정상recenden 연속하십시요. 네,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I don't know about this, Javier I mean, we can't follow nothing Let's push on a little bit Maybe we'll pick up the trail again Almost there, boy, come on now Hey, look, over there You see that? You see that?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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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asy, John was riding that horse when we left Blackwater Let's see if he can hear us Oh, John! Come on, up there It's coming from up ahead somewhere I don't think we can go much further on the horses We'll have to walk from here I grab that shotgun from your horse Who knows what's up ahead? Shotgun? Come on Grab your shotgun, come on Okay Come on Be careful here 미야다, we're high up here You're telling me Drops down here Watch yourself Watch out here Watch your head here Okay from here Watch your step, this is real slippery Stay close to the wall Up this way Come on Over here That sounds closer now Come on I'm doing your own We're coming, John Keep coming, John Damn, it's cold What in the world? Let's keep moving then, come on John, can you hear me? Austin, you hear me? John, John, where are you? John! John, you there? I'm here I'm here Down on the ledge That's John We're coming Down here I was there All right Hot down, Marston That's quite a scratch you got there Never thought I'd say this But good to see you, Arthur Morgan You don't look so good I don't feel too good Neither Breezy Don't die just yet, cowboy I don't feel like I'm here Come on, kumpale Come on, kumpale Come on, kumpale Come on, kumpale Well, we can't go back the way we came Let's try this way Ain't you a sorry sign? I can't argue with you there See, I told Dutch you weren't the right man for this I'm sure you did You all right? I don't think so Come on, hopefully this will lead us out Come on Come on Come on, kumpale You see your head on the ridge? I'll distract him while you get to the horses Go Draw him off All right, John, come on Let's get you on that horse Hey, over here Stay ther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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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 them off us, Arthur Damn it Carvel Good work, Arthur Okay, let's get going Before any more of these bastards show up Hell not Come on, let's get the hell out of here Come on, let's get back to the others I don't feel too good I don't feel too good You'll be fine It's just like a dog bite You know, fella Got bit by a dog Died Hell later You ain't gonna die Not yet Up there Up there More of them More of them Get the hell out of here Get up Oh shit, there's more on the right We got more wolves on the left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Come on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You see any more, Arthur? I don't think so. Jesus. You still with us, Marston? You're gonna be okay. We have some shelter now. You should ride in the water for a bit. Try to lose a second. Don't wanna leave a trail right back to camp. You know, we're gonna need to come up with a better story for that scar. So, freezing, bleeding, starving, 이곳은 이곳에 빠지지 못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 좌우 오른쪽으로.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곳은 앞쪽으로, John? 그곳에 도착했지. 그곳에 도착했지. 한번! 전원을 도와주신 이 밖에서! 우리에게 좀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좀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좀 도와주신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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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하자! 그 두 손을 잡고! 왜 이리 와야 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새가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를 살림? 아직 안 오늘. 왜 이따가고 말해드리는지? 그래서 저의 시원으로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가 더 내리게 내리게 오래를 당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북쪽에서? 그 다지? 내가 잃어버리자 아래에 마라고 생각하는 게 다가가 그거를 만나든 게 다리를 아세요 줄여서 더 불이 전신하는 겨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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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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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정랍이네 하늘을 희망했을때까지는 희망했을때 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나 일거리 희망 전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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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잘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큐한 것 같아요. 너무 잘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음... 기억이 나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걱정했죠. 이미 우리가 처음으로 죽는 거에요. 제가 진짜 정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안 좋겠어요. 지금 약간 호세아가 도대체한테 금방에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안살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이냐 제가 제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었죠 오토바이가 울어요 고맙게 이렇게 residents에게 보내드려주세요 당연히 나의 전기시켜줘요 아름다운게 앞으로도 더 큰 힘을 하죠. 후추는 마치고 공수의 대상으로